그러면은 뭐부터 할까? 일단 전을 형 붙이시죠 형님 이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지? 금방 그냥 끝났어요 사실 제가 가질게요 형 형이 한 번만 씻어주시면 오케이 맛있겠네 그냥 큼지막하게 그냥 아 탈질 요리의 기본은 탈질 아닙니까? 충분해 충분해 최대로 인분 많이 해본 게 몇 인분이야? 180에 한 번에? 180인분 삼계탕밥 같은 건 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놨어? 아 청약인 거야? 다 전, 전 다 비슷한 예열 됨? 사실 그냥 이렇게만 싸놓고 튀기 전에 이거 부치기 전에 온 것 중에 오늘이 최곤데? 근데 또 너무 불이 약하면 기름을 다 머금으니까 오우 근데 무조건 냄새는 맛있습니다 향은 약한 불로 지금 정도, 지금 정도? 닭이 너무 많은데? 열 마리? 빨리 빨리 해보려고 닭 손질 거의 다 했어요 닭 손질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끓이면은 감칠맛 어떻게 될까요?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될까? 팔렸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닭에 들어가서 깻잎을 쳐볼 일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어? 뭐야? 깻잎? 그치 그치? 생각보다 싸네? 오늘 짰다고? 직접 배송 게다가? 오케이,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다 너무 좋다 삼겹살 한 줄까지 같이 갖다 드립니다 어때요? 그럼 너무 적자 아니야? 적자지 적자 안 되겠다 빨리 와서 먹어 따뜻할 때 진짜 기저하게 빨리 와봐, 빨리 우와, 뭐야 무슨 냄새야? 명절이잖아, 완전 우와, 대박 만져봐, 뜨거워 뜨거워 반, 반 반 낭내주세요 하나 더 없겠죠 우와, 완전 명절인데요 우와 음 우와 뜨겁지? 와, 맛있다 진짜 맛있지 음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청양고추가 진짜 신나셨다 우리 그 얘기했다 이거 한번 열어봐도 돼? 네 우와 대단하네 됐죠? 그럼 끝이에요 끓기만 하면 끝이에요 와, 완벽하다 완벽해 형수 고생했다 고생했어 형, 우리 깻잎 할까 봐요 아, 진짜? 네 한 봉지를? 한 번 올려볼까? 아, 올려볼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멘트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멘트는 너가 멘트 담당 예스 좋아 지금 메모장 일단 한번 써볼게요 시작했다 이제 쟤는 뭐든지 메모장을 이용을 잘합니다 일단 첫 마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모든 끌에는 이거 어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네요 와 그렇게 하면 당X에서 산다고? 바로 이거야, 스킵이야 맨 처음에 이렇게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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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나, 진ourage 일단 한 번 적어볼게요 아, 그런데 우빈이가 이런 거 잘해요 아, 얘는 해낼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쓰고 있어 약간 우리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파는 게 좋다고 하면서 약간 헬리네 아니에요, 이것만 봐서는 절대 모르지 편안히 TVN을 보고 계시면 이건 좀 티났나? 너무 그럴 듯해서 짜증나 뭐라고 하니, 읽어줘 이건 근데 지금 효과를 높이려면 우근이 목소리로 들어야 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500평 밭에서 직접 재배한 깻잎 판매합니다 품질로 승부합니다 아시죠? 하루, 아니 몇 시간의 차이도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니가 너무 싫어 아니가 너무 싫어 직접 보급 판단하시죠 비 오는 오늘 되게 편안히 쉬고 계시면 바로 직접 배송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좋은데요 좋아 제목이 중요한데 아니면 거의 나눔입니다 나눔이랑 진배 없습니다 진배 없습니다 거의 나눔인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좋다 그렇죠? 내가 아까 아무래도 얘기했거든 여기에 와서 처음 느껴보는 여유인 것 같은데요? 나는 오늘 온 게 최고 좋다고 그랬어 아니 그리고 되게 예쁘네 처마에서 물 떨어지는 게 진짜 좋지 더울 때 보면 다 좀 짜증나는데 이렇게 좀 시원하게 여유 있게 보니까 너무 좋네 좋아 좋아 밤새워 푸른 덧노래 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대가 들어줬을 저렇게 냄비에 오,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연기 올라오는 것도 연기 올라오는 것도 응 보고 있으니까 좋다 불몽 같기도 하고 저 밑에 불몽 같기도 하고 응 와, 흐르던 모래 라랄라라라라 그대가 들어줬지 오,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그러네 좀 걸쭉하네 아까, 지금 나고 있어요 삼계탕 맛이 나고 있어요 와 골프 스윙 한번 해볼까? 아내한테 진짜 오래 됐는데 와 골프 스윙 오랜만에 와 진짜 오랜만이다 어 나쁘지 않은데? 그래요? 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어 나쁘지 않아 그래요? 연습을 했는데? 연습 아예 안 했어요 연습했어? 나쁘지 않아 아예 안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진짜 아예 안 가요 아예 긴장되는데 갑자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요 한 번 더 쳐 볼게요 아 나 느낌이 좋았는데 아 씨 좋아한다 좋아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경수 질 수 없잖아 세계의 라이벌 얘네 둘이 라이벌이거든 저랑 광수 형이랑 경수랑 셋이 골프를 안 쳤었어요 형들 다 치고 그러다가 경수가 시작하고 그분한테 광수 형이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그 바로 다음날 그분한테 똑같이 배웠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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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은데? 이 둘이 골프 치면 너무 웃긴 게 형이 만약에 잘 치면 맨날 이 눈빛으로 우빈이 형 쳐다보고 우빈이 형이 잘 치면 우빈이 형이 광수 형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너무 웃겼어 좋네 경수가 스윙이 좋아 오우 국민만 들어줘 국민만 들어줘 오우 주욱주욱 이거 떼어낼까? 장수? 네 오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와 아세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참기름까지 아 와 진짜 맛있겠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냐 오우 자 제가 한잔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매번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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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먹으리라도 몸만할 아유 아유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소스도 형수가 만든 거예요 맛있다 와 맛있다 와 진짜 푹 끓여가지고 살이 그냥 대면 슥슥슥슥슥 한입도 안 먹었는데 다 빠져 살이 음 아 너무 맛있다 아이고 아이고 맛있네 응 날 뻔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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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송씨예요? 이 요거 경수랑 기방이 형이랑 저거 다행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난번에선 사실은 좀 뭘 이렇게 얻어 먹어봤는데 청국장이랑. 그러니까. 좀 다르렀어요. 아니 청국장 같은 것은 끓이기가 힘들거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니, 쟤님처럼 한 번 보고만 와요. 철통한 쟤님. 네, 맞습니다. 방금 따서. 아니, 잘 먹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게 식어도 너무 맛있어. 식어도, 식어도 너무 맛있어. 와, 향이 다르다. 고마웠어. 향이 좀 다르시죠? 진짜 맛은 좋아. 그렇죠? 향, 향수물이 쎄다. 맛있어요? 와, 맛있다. 와,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니, 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죽은 진짜 맛있어. 이게 근데 육수 자체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공식아, 죽 진짜 맛있다. 와, 딱 죽이네. 진짜 죽이네. 진짜 죽이네. 진짜 죽이네. 진짜 죽이네.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아, 그거 다 보셨어요? 가. 이거는 영화 차이가. 맞아요, 맞아요. 지금, 지금 영화 하고 있어요. 선생님 많이 보셨네요. 많이 보셨네요, 선생님.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한 그날? 어, 더위? 너무 덥더라고요. 기방이 형의 성격이 진짜 좋은데 무빈이랑 싸웠어요. 일하다가 더우니까 다 예민해서. 나는 우리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한 시간도 못하고 그냥 아웃을 줄 알았어. 그 더운 날씨에 거기에서 그래도 계속 견디고 일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저 인정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했어서 그렇게 죽인 줄 알았어. 이상한 게 아니었네, 죽은 게. 말씀해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우리가 잘못한 거라는 약간 죄책감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애들이 힘을 못 치대요. 좀 부러붙어가지고. 수고가 돼서요. 아버지, 감사해요. 카메라가 이제 다 설치가 돼있고 어쩌다니까 남대로 또 못 들어가고. 너무 안 돼, 또. 마음이 쓰이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 덕분에 깻잎을 우리가 찍혀낼 수 있었던.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 뭐 가야지. 아이고, 보이스 가지게요. 아, 이차를 하시는구나. 빨리 이제 가셔야 되나. 그러네. 우리가 맹이 아니야. 그럼 시장님이 한 말씀하셔야죠. 한 말씀 해주세요. 건강하셨어요. 네, 건강하셨습니다. 일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다 이거 깻잎. 깻잎 저희 딴 거. 아버님. 저희가 키운 첫 자식. 어떡해. 고마워요. 맛있게 해 주세요. 맛있게 해 주세요. 아버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비 조심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뭐라 그래야죠?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야? 눈 차지 않아.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중복 말고 다 즐기시나 봐요. 챙겨서. 약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우빈이 닭이라서 많이 먹었겠네?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다 먹었어요. 병수가 해 준 거라. 이거 좀 먹어. 드셔보세요. 한번 다리만 드셔보세요. 밥만 봐봐. 저는 다 넘겼는데. 수민아.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나 이런 거 처음 봐. 와. 아니 이거 일부러 안 먹고 냉겨놓은. 죄송합니다. 야 이거. 야 경수 형 이거 뭐야. 누가 흘렸어? 진짜 흘렸어. 너 이거. 아니 이거 광수 형 수민이 형 다. 이게 뭐야. 기분 좋네. 야 말복 잔치를 망쳤다 이렇게. 다 대뿌만 뿌렸어. 나 집에 갈래. 이건 아닌 것 같아. 잘한다. 잘해. 야 너는 동백의 신이다. 잘했어. 하나씩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하나씩. 광수 형. 저는 아까 먹어봤어요. 언제 먹었어? 아니 준적이 없는데 언제 먹었어? 아니 무슨 파티가 이래. 언제 먹었냐고. 아니 왜 이렇게 입버릇이 안 좋아. 아 이게 뭐냐. 아니요. 하하하하.